제 28회 하이원 서울 가요대상 본상 몬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첫번째 본상의 주인공은 몬스타엑스입니다 강렬한 퍼포먼스로 남자다움과 섹시함을 동시에 어필하는 팀이죠 네 지난해 슈하우스로 지상파 첫 1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차세대 한류스타로 입지를 굳히고 있는 몬스타엑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우 늠름해요 그럼요 자 우리 몬스타엑스 수상 소감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부 몬스타엑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입니다 아 아 네 그 네 우선 이 상을 받게 해주신 김시대 대표님 및 어 회사 관계자분들 그리고 항상 옆에서 저희 도와주시는 스태프들한테 상을 돌리고 싶고요 어 첫 번째로 저희 이렇게 이 자리에 서있게 해준 저희 몬베베한테 네 네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오늘 생일 축하해요 생일이에요 아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래가지고요 네 어 생일인데 이렇게 큰 자리에서 많은 가수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들 긴급 재난문자 받으셨나요 네 미세먼지 조심하시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영광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자 계속해서 본상 시상 이어집니다 정혜연